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유튜브에 비글 웰시 믹스 4개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책줄을 너무 당겨서 힘드네요. 당기면 멈추고 가기를 반복해서 많이 나아졌는데 나가서 한 번 흥분하면 또 산책 내내 당깁니다. 멈추고 반대 방향을 털어 한발 내딛으면 제가 가려는 방향을 냅다 달려 목이 크고 걸리고요. 참 어렵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방법은 맞습니다. 방법은 맞는데 개가 주인보다 똑똑해서 그래요. 주인의 스킬 보다 개가 똑똑한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줄을 가다가 당기니까 멈췄대요. 그리고 다시 가기를 반복하니까 좀 나아졌대요. 아 박수 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주인의 스킬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가다가 멈췄다가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보통 개들은 그 바뀐 방향으로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성향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따라옵니다. 대체적으로. 왜 따라오겠어요? 내가 무슨 의사결정만 하면 네가 반대로 가버리니까 내가 더러워서 그냥 네가 따라간다는 놈도 있을 거고 또 성향이 약한 놈은 약하니까 니드 당하니까 따라가는 놈도 있을 거예요. 더러워서 따라가주는 놈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개는 내가 이렇게 털었는데 지가 더 빨리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냥 먼저 치고 나가냐면 개가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늦은 거예요. 스킬이. 털었는데 가면 멈춰버리면 되죠. 다시. 다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되죠. 잠깐 있다가.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경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대요. 우연히 만나는 개들을 제가 많이 현장에서 많이 고쳐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주인도 같이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럼 바로 잘 된다고요. 사람을 묻는다. 사람한테 달라든다. 막 이래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줘요. 즉흥에서 바로. 주인도 쉽게 하고 제가 가르쳐드리면. 그런데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따라하면 쉬워요. 내가 개도 가르쳤고 사람도 가르쳤고 직접 현장에서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로 듣고 한다는 건 좀 스킬적인 면이 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 듣고 하는 거.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거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단 내 개를 리더를 해서 가르치면서 내를 가르쳐주는 거랑 뭐 경상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내를 내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 나를 가르쳐주는 거랑 그냥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거는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방법은 맞고요. 아까 전에 제가 방향을 틀 때 먼저 눈치채고 틀어버린 데 있잖아요. 얘는 이미 대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옮길 때 이미 눈치 까는 거예요. 그리고 팍 치고 나가는 거죠. 목이 쿡 하니까. 그때는 다시 멈춰요. 다시 멈춰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힘을 빼버려요. 힘을 빼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놀이로서 힘을 빼버리고 공을 던지다든지 자전거를 끌는다든지 힘을 빼버리고 교육을 시켜도 돼요. 놀이로 힘 빼고 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이게 상황을 실제로 본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되거든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어렵다 하면 그렇게 힘을 빼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가다가 멈췄다가 가는 게 좋고요. 가다가 멈췄다가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내보다 개가 더 눈치가 빨라서 행동하면 그걸 내가 한 번 더 리드하면 됩니다. 방향을 또 틀든 좀 멈추든 아니면 섰든 자기가 틀어서 가려면 안 돼 하고 멈춰버려야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돼요. 정말 쉬운데 실제로 보지 않아서 조금 응용하는데 약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걔를 남이 가리키는 거랑 내가 가리키는 게 틀리잖아요. 내가 가리키는 애가 긴장도 안 하고 놀이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런 게 있고 저희 같은 사람이 딱 가리키면 처음 보니까 낯설잖아요. 낯선데 저희가 때리지도 않고 강압도 안 하지만 여유가 있잖아요. 리드를 하잖아요. 타이밍적으로 이기잖아요. 타이밍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의지하게 된다고요. 아 이 사람이 강하구나. 자기가 리드해버리니까 강하구나 생각해요. 리드라는 게 힘을 쓴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렇게 상황을 바꿔버리니까 자꾸 그러니까 리드를 당하게 된다고요. 의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벌써 교감적 서열이 생기거든요. 어느 날 또 갑자기 제가 한 이야기를 테레비 방송에서 교감적 서열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세계에서 제가 처음 쓴 거고 제 밖에 안 쓴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훈련사가 따라할지도 모르겠네요. 수의자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쓰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해도 못하는데 이 큰 링에 사이버리면 이게 거짓말이 뽀록이 나잖아요. 뽀록 난다고 이해를 하는 사람도 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했다 또 문제가 생겨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잘 안 되시면 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카톡으로. 그러면 제가 말한 게 맞을 겁니다. 걔 눈치가 나보다 빠른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리드하면 되는데 내가 리드를 잘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오히려 걔한테 끌려가는 거죠. 나는 이러려고 할래는데 걔가 더 먼저 눈치가 빨라서 나를 더 먼저 리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리드를 해야죠.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고 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산에 친구가 케어센터를 오픈했거든요. 거기서 개들이 많이 들어오고 스케줄이 잡히면 제가 가서 손님 개들로 훈련 들어온 개들로 제가 또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